오늘은 치즈카드 소스 치즈카드 소스 치즈카드 소스 치즈카드 소스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오늘은 객가재장을 준비해봤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객가재장이구요 객가재튀김 객가재장 덮밥입니다 얼른 먹어볼게요 객가재장 덮밥 매콤하니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징어 골고루 오징어 매콤달콤달콤 너무 맛있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용 너무 맛있어 치즈가 매운맛으로 먹기 좋은데요 치즈가 정말 맛있어용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매콤해요 단무지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